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구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계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 내던지고 물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곳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격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크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개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또 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지졌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백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세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열 명은 이 말을 듣고 야구부와 요한에게 붕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위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위세자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개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오? 왜 나귀를 풀고 있소?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들과 함께 배단이로 나가셨습니다. 이튿날 배단이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과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노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덜어낸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보려고 바리세파 사람들과 해로 땅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대날이 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계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일곱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할 때의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 자손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전 한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랩돈 동전 두 개 곧 일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들였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들였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였다.